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해서 딱 눕다가 TV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TV를 막 지켜봐요. 그러다가 TV잖아요. 그럼 이러고 있다가 남편이 딱 끈다? 딱! 아니 여보, 나 지금 TV 보고 있잖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죠. 거기에 나 혼자 있으면 또 너무 미안해요. 그럴 땐 남편한테 반쪽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날씨 추워서 등이 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등 맞대시고 한쪽씩, 아우 좋다. 되게 편하네요. 근데 갑자기 얘가, 엄마 나도 같이 자요. 그럼 이거 이렇게, 아니 진짜 커요. 그래서 얼마나 가격이 나가는지 실제로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전구매 고객님. 이걸 다 드려요. 다 드릴 거예요. 하반호 세일하는데도. 오늘 다 드릴 겁니다. 아마 이거 커버까지 다 드려서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실제로 눈으로 보여드리면, 왜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민자가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세븐존의 매트리스입니다. 세븐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민자로 쫙 되어있는 것도 많지만 우리 인체 굴곡을 하나하나하나 받쳐주고 채워주는 세븐존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여드리면 여기가 머리, 몸, 어깨 이렇게 보셨을 때 들뜨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고, 베기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싹 받쳐준다는 얘기죠. 싹. 그래서 딱 누우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든다고 별명이 잠도둑. 꿀잠 매트리스. 그리고 보건력이나 탄성이 굉장히 좋아요. 밀도감이 진짜 높죠. 그렇죠. 지금 무게 분산을 잘해주죠. 우리 몸이 100kg가 나가건 50kg가 나가건 무게 분산을 잘해주니까 편안한 잠자리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내 몸이 어디 하나 들뜸없이 잘 만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심지어 사실은 겨울 때 잠자리의 위생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셔야죠. 난방을 틀다 보니까 환기를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자면서 침을 흘리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얘 자체로 보통 매트리스가 항균 테스트 받았다 그러면 가격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황세포도상균, 폐렴균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좀 덜 해보실 수 있도록 항균 테스트 완료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매트리스가 항균 테스트 완료가 되어있는 거고 심지어 빨아쓸 수 있으니까 좋아요. 속 시원하게 빨아쓰시면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이 빨아보신 적 있으세요? 매트리스 빨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잘 안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 시원하게 빨아볼 수 있으니까 어머님, 빨아쓸 수 있는 매트리스 그래서 센스맘 매트리스가 엄청난 인기였고요. 심지어 가벼워요. 제가 한쪽 다리로 이렇게 받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가벼우니까 이렇게 펄럭펄럭 어? 애가 이 위에서 과자 먹었어요. 펄럭! 이렇게 하시고 애들 놀이방 매트 대용으로 놀이방 매트 차가우니까 요즘에 얘를 많이 깔아두시더라고요.